안녕하세요. 덕분이에요. 엄청 계량이에요. 친화력도 좋고. 사랑도 진짜 좋아요. 정말 착한 고양이랍니다. 특히 이 고양이가 아아앙. 너무 좋nentunda께요. Cafe Isa 로드 bugün 머무기 야옹 vectors 하나 보기가 지금 열렬한 짝사랑 중이어서 하악질하는데도 계속 얼굴을 들이대요 이해가 안 돼서 저 누가 봐도 쌍욕인데 자존심도 없는지 도포가 일로와 아이고 왜지 어떻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사 간다고 아파트에 고양이를 유지하고 가버려가지고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엄마 먹자 와우 흰 털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보시면 꼬리를 살살살 흔듭니다 사실은 공격 의사예요 정말 착한 고양이랍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